헬레나가 왜 밀었지? 아니 뭐 깡딜 로켓지 상구나 그런 데 맞아가지고 헬레나 대가리 16mm 아닌가? 몇이지? 몇이지? 내가 7티어인데 6티어보다 구경이 작아 6티어보다 구경이 작아 6티어보다 구경이 작아 뚫렸어요! 어? 뭐 20km인데? 어? 어? 하이! 뚫렸네? 뚫렸어 근데 솔직히 리웅 타면 애들이 백과 졌으면 좋겠어 오버 매치가 되든 안되든 얘 샷건이라가지고 대가리 빌면은 솔직히 뚫끼 뚫거든? 근데 안 맞아 뚫끼 뚫는데 안 맞아 샷건이라 아이잉 아이잉 카게론이 빨라 간거에요 아이잉 치어럭 아이잉 아이잉 어디로 날아간거야? 탄미 탱 어이씨 어이씨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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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저기 신축권가? 피지이야 왜 그래 여기서 만약에 쏘면 펜사가 과학안이 나올까 C타가 뜰까 맞아야 석이지 맞아야 석이 안녕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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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잇! 구경 짜가도 오버매치 할건 하고 옆구리 깠쟈아 옆구리 까면 죽어요? 타나토니움 반응은 앞머리가 접근 중 옆구리 까면 크라인필을 발견해 아 또 온 외자 넘어갔다 너무 죽겠지 뭐 레이더 좀 가서 뿌려라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어? 잠시만요 편한거 써요? 편한거 써요? 편한거 써? 아 넬슨 저 폐새끼 저거 왼쪽 다 죽었는데 넬슨 살아있어 뭐야 저거 여기서 퓨리우스를 쏘면 죽을까? 퓨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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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네 살았어 승리 퓨리우드 흩뿌리면 맞아? 흩뿌리면 하나는 맞아? 야 넬슨 저거 뭐냐? 저게 안죽어? 저게 안죽어? 야 너 살아있었냐? 야! 왼쪽에서 뱅뱅, 크라인 필름을 개발하라 여섯 발이 맞았는데 여섯 발이 다 딜이 안들어갔어 여섯 발이 맞은 것 중 잠시만요. 어차피 힘주는 존나 멀어서 이기긴 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주호선 소주 주호구 아 막아 잡는 데 싣다 시스에키야 전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. 넬슨은 물러가라 넬슨은 물러가라 여긴 민주주의 국가다 넬슨은 물러가라 왜 탈이 전부 다 휘어 뭔데 넬슨 7티어 치고 치고는 아니지 넬슨 괜찮아 근데 뭔가 정이 안가 애가 아 니마 좀 나한테 와요 넬슨 pitch 비 Board She s say i burada player 이와 본'T 이들 계속 ה